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르조 바사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라면 리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떠올릴 겁니다. 이러한 르네상스 미술가들을 후손들에게 알리니까 있으니 그가 바로 조르조 바사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업적이 없었으면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들의 삶과 작품을 지금처럼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19세기 역사학자 야콥 브로크하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사리의 빛나는 저작이 없었더라면 유론 미술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거장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지만 르네상스 하면 꼭 호명되는 화가, 건축가, 작가가 조르조 바사리입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1511년 토스카나 지방의 아래초에서 뛰어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스테인글라스 밑그림을 그리는 곳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3살 1524년에 피렌체에 가서 안드레아 델 사르트 밑에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훗날에는 미켈란젤로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미술가 열전에서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스승을 동시대에 그것도 지도자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529년에 18살에 로마로 가서 그림을 배우기도 하고 르네상스 화가들의 작품을 공부하고 고대 로마 유적지를 소묘해가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의 재능과 성실함에 메디치가 가문의 인정을 받아 메디치 가문의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1560년에 메디치 가문의 초대군주 꼬즈모 1세 통합진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탁한 건물이 지금 현재 피렌체의 자랑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군주인 꼬즈모 1세와의 친분으로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 디세니오 미술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미켈란젤로 제자로서 미켈란젤로를 도와서 베드로 대성당 도움을 짓기도 합니다. 1563년에 백기호궁 헤이실에 조르조 바사리가 마르시아노 전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바사리가 그리기 이전에 이 장소에서 미술사의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1505년 피렌체 공국에서 레오네루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게 이곳 헤이실 양쪽 벽에 한 면식 그림을 의뢰한 곳입니다. 레오네루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당시 다빈치는 50대, 미켈란젤로는 30대였습니다.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 미켈란젤로는 카시나의 전투, 피렌체 공국과 주병 공국과의 과거 전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중간에 로마 교황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고 다빈치도 밀라노에서 부름을 받고 밀라노로 가게 되어 그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방치가 됩니다. 피렌체 공국은 1563년 조르조 바사리에게 의뢰하여 이 장소에 새로운 벽화를 의뢰한 곳입니다. 책임을 맡은 조르조 바사리는 존경하는 다빈치 그림 위에 자기 그림을 그려넣기보다는 새로운 가벽을 하나 더 만들어 그곳에 시에나와 피렌체 간의 전쟁, 마르시아노 전투를 그리게 됩니다. 안쪽에는 다빈치 그림이 남아있게 됩니다. 조르조 바사리가 자기 그림에 힌트를 남겼습니다. 군사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 세르카 트로바, 찾아라 그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표기하였고 그것을 체견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오너로 다빈치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조르조 바사리의 벽화를 해선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서 아직 복원작업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 그림은 바사리가 그리기 전에 해선이 되어서 아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작품은 비록 미완성이지만 대가들의 그림을 배우기 위해 바라사리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후배들이 찾아와서 모작을 하게 됩니다. 리오너로 다빈치는 루벤스가 모작했고 미켈란젤로 그림은 조수 상갈로가 모작하여 비록 모작이지만 당시의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과 열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3세기에 활동한 치마부에 그의 제자 조토 디본디네, 마사초, 라파엘로, 리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까지 당시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활동한 위대한 예술가, 건축가 200여 명의 생을 잘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이 1550년 초판한 미술과 열정이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리네상스 시대를 잘 정리하고 있는데 14세기 미술을 트레첸토 유아기, 15세기는 꽈드로첸토 청년기, 16세기는 칭게첸토 성숙기라 정리하였습니다. 청년기 꽈드로첸토에는 니나시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네상스 말은 니나시타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조르조바사리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사는 우선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고 조르조바사리는 1574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미술사의 아버지 조르조바사리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